자 여러분들 이제 안치홍 선수는 한화 이글스 소속 선수입니다. 불과 24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현실로 이어졌는데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게 또 스토브리그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이제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안치홍 선수가 한화 이글스에서 2루수? 1루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DKTV의 누구겠습니까? 대니얼 김입니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화 이글스의 안치홍 선수의 영입은 저같은 경우에는 정말 깜짝 영입이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뭐 어느정도 예상하셨던 분들도 계셨겠습니다마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현실적인 부분들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에서는 안치홍 선수는 2루수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난 24시간 동안 좀 여러가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을 갖고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체크해보기도 했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채원호 감독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생겼다. 내년 시즌 채원호 감독이 안치홍 선수를 2루수로 기용할지 1루수로 기용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결국에는 안치홍 선수를 영입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 타격 보강 아니겠습니까? 포지션보다 중요한 게 2루수 안치홍보다 타자 안치홍을 영입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작년 시즌 하나 이글스의 공격력을 보면요. 주요 기록 리그 전체 최하위를 기록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팀 타율 전체 10위, 팀 OPS도 10위였고요. 팀 득점도 10위였습니다. 올 시즌 KBO 리그에서 가장 득점력이 낮았던 팀이 바로 하나 이글스거든요. MVP급 활약을 했던 노시환 선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적을 냈기 때문에 물론 작년 시즌 외국인 타자의 활약이 아쉬웠던 부분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공격력 보강이 절대로 필요했던 팀이 하나 이글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지션도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안치홍 선수 영입은 포지션을 떠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자 안치홍을 영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루 포지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은원 선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나 이글스 팬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하나 이글스에게는 문현빈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문현빈 선수가 2루수와 그리고 외야를 오가면서 작년 시즌 활약을 했는데 현역 단장과 최은호 감독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루수 문현빈 이거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카드거든요. 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마는 저는 하나 이글스가 문현빈 선수를 2루수로 계속 키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치홍 선수를 2루수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했었습니다마는 물론 뭐 저한테 선택권이 있는 건 아니긴 합니다마는 제가 만약에 하나 이글스의 결정권 잘하면은 문현빈 선수를 계속 2루수로 키우고 안치홍 선수를 1루수로 그리고 최은성 선수를 외야로 내보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아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 시즌 문현빈 선수가 보여준 가능성은 신인 선수로서 그리고 올 시즌 나이가 19살이었거든요. 파율 2R 6푼 6리에다가 홈런 5개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WER 1.55를 기록을 했습니다. WRC 플러스는 100에 미치지 못하지만은 19살 그리고 신인 선수라는 점을 감안을 했었을 때 이 정도면 여러분들께서 긁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재밌는 게 문현빈 선수가 작년에 2루수로 출전했었을 때 공격 기록이 훨씬 더 좋습니다. 파율은 2R 9푼 6리를 기록을 했고요. OPS가 796을 기록을 했거든요. 아마 문현빈 선수가 2루수로 뛰면서 조금 더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공격도 좀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문현빈 선수를 계속 2루수로 키워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2루수 문현빈, 1루수 안치홍, 그리고 외아수 최은성. 최은성 선수가 LG 시절에 외아 경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최은호 감독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볼 만한 카드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안치홍 선수에게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자로서의 능력치를 보고 영입한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세운성, 노시원, 안치홍,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외국인 타자 페라자까지 이 정도면은 이 중심 타선이 말이죠. 물론 외국인 선수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베스트 시나리오는 문현빈 선수가 내년 시즌 한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안치홍 선수가 1루수로, 그리고 최은성 선수가 외아로 나가서 동시에 외아도 보강이 되는 거고요. 일단 최은호 감독과 선혁 단장의 입장에서는 안치홍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생겼다라고 이것만큼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2024년 시즌 안치홍 선수의 포지션을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의 의견 궁금하니까요. 밑에 댓글란에 올려주시고요.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DKTV는 오늘 저녁 11시에 야구 상담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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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